꿀호떡 냉모닝을 만들겠습니다. 계란 하나는 프라이로 구워주세요. 꿀호떡 두개를 준비해주세요. 프라이 베넥 버터 한 숟가락을 넣고 호떡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약불로 익히시면 됩니다. 구운 호떡 위에 슬라이스 햄 하나 슬라이스 햄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주세요. 치즈 위에 계란 프라이 계란 위에 모짤렐라 치즈 20g을 올려주세요. 치즈 위에 나머지 호떡을 올리시면 됩니다. 160도 오븐에 10분 구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